자사고 존폐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2025년 일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인데, 보신 것처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결정에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자사고가 3년 뒤 도입될 고교 학점제와는 같이 가기 어려운 제도라는 겁니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에 대해서 8년 동안 총장을 지냈습니다. 대학이 속한 재단인 2005년 외국어고를 설립했고, 6년 뒤 전국 단위 자사고로 바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상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3년 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전제로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미 법제화를 맞춰 하루아침에 뒤집기도 어렵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3,1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 체제에선 학교 내신의 성취평가, 즉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지된 상태로 학점제가 도입되면, 이런 학교들에 대한 우수학생 쏠림이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석차 등급을 냈을 때 내신의 유불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도 일반고로 오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산과 인력 확보에서 유리한 자사고와 특목고의 상위권 인재까지 몰린다면, 개설할 수 있는 심화 과목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다양한 심화 과목의 이수 여부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학생들이 자사고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고에도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고교 학점제가 자사고 유지와 같이 가는 순간, 도리어 일반고 슬럼화를 부추기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직접 자사고 유지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어서, 사교육 시장은 벌써 들썩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10년 넘게 끌어온 자사고 논란이 또다시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이어지면서, 고교 입시의 혼란은 물론 공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